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찻속인데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콘서트 가면서 걱정이 되네요. 우리 히어로 콘서트 위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아, 걱정돼요. 영우시대 가정 여러분 벌써 거기 상암에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이제서 출발했습니다. 지금 찻속에서 달리고 있어요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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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히어로 보러 달리고 있습니다. 창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안타까워요 마음이. 임영웅 임영웅 상암코스트 응원합니다. 우리 영시님들 응원합니다. 오전에 플래시모 했는지 영상이 막 돌더라고요. 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다 봐서 아, 200명이 너무나 알쓰고 수고했어.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요. 네,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. 우와 기도했는데 아유,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안타깝다. 어쩌죠? 박사님, 어쩌죠? 대답 좀 해보세요. 아, 비가 많이 온다. 네, 쭉 가고 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네, 도착해서 또 인사드릴게요. 건행 건행 아맨. 아맨.